관세청이 오비 맥주, 롯데 7성 음료 등 주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대 규모의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주의 주 원료인 메가를 편법으로 수입해 관세를 회피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류사들의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류업계에서는 관세청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무리한 추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다혜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맥주를 생산하는 주류업체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세수징에 나서 해당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세청은 업계 1위 오비 맥주가 맥주 생산에 필요한 메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쿼터 외에 필요한 물량을 무역업체를 통해 추가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며 관세 900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관세청은 롯데 7성 음료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주류업체들이 사용하는 매관은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한 해 23만 톤에 달합니다. 당초 매관은 수입 물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할당 관세의 적용 대상이었다가 2014년 이후 쿼터제로 변경됐습니다. 전체 수요 물량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산 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청은 주류회사들이 신청해 승인받은 쿼터만큼만 수입하면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줍니다. 관세청과 주류업체 간 분쟁의 핵심은 할당된 쿼터 이외의 물량입니다. 판매 호조 등으로 메가가 추가로 필요해진 대형 주류회사나 따로 쿼터를 신청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주류회사들은 수입업체에서 메가를 구입합니다. 이를 관세청이 세금 회피로 본 겁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주류회사들과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오비맥주가 이 같은 방법으로 9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추가 징수에 나섰습니다. 다른 주류회사들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징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류회사들은 국내에서 수입업체를 통해 메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쿼터 이내 수입인 경우에는 세율이 많아야 30%지만 쿼터를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에 달합니다. 오비맥주는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류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입업체 또한 세금을 내고 메가를 들여오는 만큼 과세는 이중과세란 겁니다. 국내 거래는 사실 상관이 없죠. 비가 A한테 팔은 거니까.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거래가 오간 거면 관세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북경 넘어서 넘어오는 것만. 주류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한 방식을 뒤늦게 관세청이 문제 삼은 배경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관세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56조 4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심사부서에서 주류회사를 상대로 관세 회피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징수 명분과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델리TV 문다혜 이지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 수입은 아니 his 이 시중 다른 문화에 의해